깨끗이 누워야지 할머니는 용어한 아들이 집게스로 일러준 줄을 집방에 박힌 구슬을 빼달라고 했지 할머니는 구슬 얻어서 자세상으로 나왔어 할머니가 얻은 구슬은 요술 구슬이야 구슬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바라는 건 모든 이상 생기면 얼마나 좋아 예서야 뭐해 예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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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런 곳이 불숨 나오고 만나 음식을 배불리 먹혔으면 좋겠다고 하면 금세 가까두 맞는 음식이 더욱atta 하려든 할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탈게 되었어 HalfSo 早 집사는 박물장 밑단을 꾸며가지고 할머니 집에 찾아왔어요. 집사는 자꾸만 놀라겠죠? 집사는 이 집의 신기한 것들이 까지요? 집사는 한번 보여줘요. 뭐야 이거 이거 이 할머니. 할머니? 개고라니. 뭐지 뭐지?